안녕하세요. 먹튀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도널드와 검증 진행 중인 턴 카지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널드는 2023년 10월 4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으며 스포츠, 카지노, 토큰, 로투스, 1365, 미니게임 등 발매하고 있는 토토 사이트입니다. 이벤트는 지인 추천, 출석, 롤링 콤프 등으로 확인됩니다. 운영기간을 조사하는 과정에 다수의 도메인이 발견되었고 최초 생성일은 2022년 10월 3일로 확인됩니다. 또한 슬롯머신, 카지노 월드라는 커뮤니티에 보증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테헤란, 백조 등 다수의 먹튀 이력이 있는 업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 보증금을 거구고 있지만 먹튀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기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턴 카지노는 2023년 10월 27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며 카지노 슬롯 존용 카지노 사이트입니다. 이벤트는 신규 쿠폰, 돌발, 롤링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운영기간을 조사하는 과정에 다른 도메인이 발견되었지만 생성 날짜는 같으며 동일 서버 IP에서 운영 중인 곳들과 함께 먹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본력과 운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운영해완 업체 및 계열사 기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이트는 먹튀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니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튀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